오늘 새벽 12시 16분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평택 방향 청북 나들목 인근에서 러시아 국적의 1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화물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엔진 쪽에 불이 붙어 차가 모두 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무면허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